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영어, 영어강사 김태욱입니다. 여러분, 내용일치문제는요. 문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인지, 혹은 일치하는 것은인지를 먼저 잘 봐야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밑에 선지와 비교해서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라고 했어요. 문제 봐볼까요? 클라라 바르튼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이에요. 일치하지 않는 것. 찾아 봅시다. 먼저 선지 봐야겠죠? 선지 보면요. 1번, 17세의 여름학교 교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여름학교 교사로 일하는지 아닌지 봐봅시다. 클라라 바르튼은요. Was born on Christmas day에 태어났답니다. Was born, 가볍게 짚고 넘어가면 Born, 뭐죠? Bear의, 그렇죠. 과거 분사 형태예요. Bear, B-E-A-R과 똑같은 우리가 아는 곰과 같은 건데요. Bear, 뭐와 같죠? 낳다 라는 뜻입니다. 자, was born 하면 태어났다.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자, 봅시다. 클라라 바르튼은요. 크리스마스에 태어났고요. 언제 태어났어요? 1821년에 태어났답니다. 자, 중요한 게 아니죠. At the age of 17, 17세예요. Barth는 일하기 시작했어요. 뭐로서 일하기 시작했죠? 그렇죠. 교사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17살에. 선지 나와 있는 거 확인되죠? 자, 1번은 아니에요. 우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찾으니까. 두 번째 봅시다. 뉴욕에서 대학을 다녔답니다. 찾아볼까요? 자, 어쩌고, 어쩌고. She went to college. 어디를 갔어요? In New York. 뉴욕에 있는 college를 갔어요. 맞죠? 네, 2번도 맞고요. 3번 봐볼까요? 3번. 여성이라는 이유로 관공서에서 해고당했다. 이런 내용이 어디 있는지 아마 순서대로 나올 거예요. 자, 봅시다. 여기. She worked at a private school. 자, 어디서 일했어요? 사립학교에서 일했죠? 그 다음에 봅시다. 그리고요. Eventually opened her office. 온 스쿨. 그녀의 스스로. 그녀 자신의 학교를 열었답니다. 어디예요? In New Jersey에 있는 곳에요.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요. 어? 관공서 얘기가 없네. 라고 하시겠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내용일치의 문제에서는요. 없는 내용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럼 뭐예요? 있는 내용이지만 그게 맞냐 틀리냐를 다루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공서라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뒤에 봅시다. 그러고 나서요. She worked for a government office. 자, government office 나오네요. 어디에 있는 government office죠? Washington DC에 있는 곳에서 일을 했답니다. 관공서에서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뒤에 나오죠. Where 그것은 어떤 곳이에요? Government office를 꾸며주는 거죠. Where 어디서 일했... 어떤 곳이에요? 미안해요. 자, 어떤 곳이에요? Where she was fired. 관공서에서 해고를 당했답니다. 자, just 단지 단지 because 단지 왜냐하면 단지 뭐라는 이유 때문에 she was a woman 그녀가 여자였다. 여자의 일하는 이유 때문에 해고당했대요. 됐죠? 자, 3번도 맞아요. 밑으로 가봅시다. 4번 부상당한 군인들을 간호했다. 자, 그 뒤에 부상당한 군인들을 간호했는지 봅시다. It made her fight. 그것이 앞에 이러한 사실들이요. 자, 여기 it은 이 앞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해고당한 것은요. Made her 그녀를 만들었습니다. 혹은 그녀를 시켰어요. 뭐뭐 하도록 시켰다고 해석하는 게 정확하겠죠. 뭐 하도록 시켰어요? Fight 싸우도록 시켰습니다. 뭘 위해서 싸웠죠? For the rights of women 여성들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게 만들었대요. To be treated equally 뭐죠? 그렇죠. 공평하게 공정하게 다뤄지는 거 대해지는 권리를 위해서 싸우게 만들었어요. 어디서요? In the workplace. Workplace 하면 그렇죠. 직장이에요. 직장에서. 자, 요거까지는 앞에 나온 내용들이고요. 군인 얘기를 찾아봐야겠죠. Throughout the civil wars. Throughout 하면요. 뭐뭐 동안 뭐뭐를 통틀어서 Civil war 뭐로 시작해요? 대문자로 시작하죠. 시민 간의 전쟁 혹은 내전 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특히 영어에서 이렇게 대문자로 쓰이는 Civil war 는 뭐예요? 그렇죠. 미국에서 있었던 남북전쟁입니다. 자, 남북전쟁 동안요. Barton은요. 간호했답니다. Wounded 뭐죠? 그렇죠. 부상당한 군인들 앞에서 꾸며주고 있네요. Wounded soldiers 를 간호했대요. Back to health 뭐죠? 그렇죠. 건강해질 때까지 And became known Became known 하면 알려지다 라는 뜻인데요. 뭐로서 알려진 거예요? The angel of the battlefield 전장의 천사로 전장의 천사로 알려지게 되었답니다. 자, 우리가 천사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게 아니죠. 내용일치 문제니까요. 4번도 맞습니다. 어, 선생님 그러면요. 당연히 5번이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5번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내용일치 문제를 풀 때요. 너무 큰 확신이 없다면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위에서 잘못 읽었는데 5번이 정답이 아닐 경우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5번 다 읽어볼게요. 자, 창설했는지 안 했는지만 찾아 봅시다. 뭐 내려가다 보면요. While traveling overseas 뭐 하는 동안요? 해외 자, 여기 봅시다. over 바깥이라는 뜻인데 바다 바깥에 뭐예요? 해외죠? 자, 해외를 여행하는 동안 BART는요. learned of an organization 어떤 단체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기 뒤에 나오죠. 뭐라고 불리우는 단체? CODE 뭐뭐라고 불리우는? The International Red Cross 적십자사 국제 적십자사라는 곳을 대해서 배우게 되었어요. 자, 창설을 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렇죠. 배우게 된 겁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그렇죠. 5번입니다. 자, 내용일치 문제는요. 1번 초반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끝까지 읽어봐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읽어보시고 답을 빠르게 비교하는 연습 계속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단어가 어렵거나 혹은 문장이 잘 해석이 안 되는 경우에는요. 책에 굉장히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죠. 그 부분 읽어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영어강사 김태욱이었고요. 다음 문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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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